네 안녕하십니까 하이엔드 투자연구소 대표 신동철 입니다 네 오늘은 2024년 1월 2일이구요 화요일 네 여러분과 함께 네이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 오늘 시장 잠깐 살펴볼게요 자 오늘 코스피가 0.55 그렇죠 코스닥이 1.43 외국인과 기관이 쌍글이 강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코스닥도 외국인 오늘 강한 매수가 들어왔어요 천억 가까이 천억 넘는 오늘 매수를 보였죠 상승 종목은 코스피는 하락 종목이 조금 더 많았구요 코스닥은 상승 종목이 월등히 많았습니다 자 오늘 한번 우리 섹터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어떤 섹터들이 오늘 큰 상승이 있었는지 오늘 CXL 엑시콘 네오셈 또 퀄리터스 반도체 이런 종목들 오키스전자 파두까지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섹터가 오늘 큰 상승을 보였구요 또 제주 반도체 퀄리터스 반도체 네페스 리노공업 심텍 태성 그 다음에 반도체 재료 부품 3S 오키스전자 1EQNC 네페스 해성DS 한남머티리얼즈 제주 반도체 제1약품 마이크로바이옴 고바이오랩 그렇죠 그 다음에 오늘 카카오 네이버 인터넷 대표주도 좋았습니다 PCB 관련 섹터도 오늘 바이오옵트로 심텍 현우산업 그 다음에 3S 1EQNC 심텍 캐시텍 제우스 워닝머티리얼즈 항공저가 TA항공 그 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퀄리터스 반도체가 최근에 좋죠 네페스도 좋습니다 리노공업도 최근에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자 그 다음에 항공기 부품 아스트란 그 다음에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오늘 좋았습니다 한국항공우주도 오늘 좋았고요 드론 DTNC 세트레가이 모더나 줄기세프 최근에 제약바이오주들이 흐름이 좋습니다 HLB도 오늘 계속 흐름이 좋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앞으로 좀 여러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범환주도 오늘 좋았습니다 픽셀 플러스 반도체 장비자 엑시콘, 네오셈 그 다음에 리노공업 이런 종목들이 오늘 여러분들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 여러분들 아마 매매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잠깐 차트를 볼까요 업종 차트를 보면 오늘 월봉, 주봉, 일봉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주식 지수 걱정할 때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코싹도 보시면 깔끔하게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최근에 너무 좋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종목을 한번 볼 건데요 최근에 네이버에 관해서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첫 번째로는 여러분 보시죠 네 네이버 사우디 디지털 트윈 구축 시동, 소프트웨어, 중동붐, 게임 체인저 된다 라고 이렇게 좋은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올해부터 사우디 주요 5개 도시에 대한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트윈 구축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2일 오늘 밝혔고요 지난해 사우디 자체 행정주택으로부터 수주한 사업을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이런 주요 뉴스입니다 무엇보다도 플랫폼 기술 발전에 따라 산업과 사회 변화를 흡수하며 영역을 넓혀간다 따라서 이번 새로운 소프트웨어발 중동 부문 클라우드와 네트워크 같은 인프라는 물론 의료와 그 다음에 리글테크 여행 등 여행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동 진출을 고려하는 스타트업들에게 네이버의 디지털 트윈이 잘 구축되면 시너지가 기대가 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뉴스가 나왔고 또 하나 오늘 뉴스가 괜찮은 뉴스가 나왔는데요 자 한번 볼까요 자 트위치 빈자리 네이버가 대신하나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치즈직 이용자 확보가 수당이다 라는 뉴스가 나왔죠 자 트위치 철수 수액이 되어있던 아프리카TV는 변화가 없지만 치즈직 트위치 구독기간 이어가기 신청도 진행하면서 최근에 이용자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현대 치즈직은 특히 치즈직은 네이버 아이디만 있다면 별도 가입 없이 시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를 보지 않았던 새로운 이용자 이용자층도 확보한다는 전량이고요 스트리머 호응 기능을 하는 치즈도 네이버패로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네이버가 치즈직에 공을 들이는 것은 게임 스트리밍 시장 성장세가 높을 뿐만 아니라 간편결제, 커뮤니티, 커머스 등 기존 네이버 서비스와의 플랫폼 시너지를 낼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오늘 중요한 뉴스가 네이버가 두 개나 있습니다 자 한번 그러면 차트를 보면서 흐름을 볼까요 자 월봉과 주봉과 일봉 모두 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네이버 오늘도 강한 흐름을 나왔는데요 지금 거래량도 여러분들 보시면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이 매직란이 매직란 위에 돌파했죠 내일이 더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장중 조정도 잘 받았습니다 자 내일 여러분들 시초가 공략도 좀 노려볼 만 할 것 같고 보유하신 분들은 11선 라인 지지하는 거 지지 여부 계속 확인하시면서 조금은 긴 안목으로 보셔도 되고 새롭게 들어가실 분들은 입장하실 분들은 내일 시초가 공략도 괜찮고 22만 6천원 라인도 여러분 좀 기다렸다가 또 공략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 시초가 공략 괜찮아 보여요 네이버 앞으로 계속해서 우상형 할 거라고 보이니까 자 여러분들 또 많은 적극적으로 또 매수하시고 또 이 지지 구간 잘 확인하시면서 수익 극대화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네이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네이버 앞으로 미래 같이 또 올해 앞으로 계속해서 수익 구조가 다양한 수익 구조가 나올 수 있는 지금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정말 대한민국 대표 기업이죠 좋은 기업이니까 또 주주 친화적인 기업이기도 합니다 네이버 여러분들 매매 잘 하셔서 2014년 네이버로 또 수익 잘 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또 정혜원 혹시 가입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또 런칭 서비스 하고 있으니까요 네 잘 보시고 대표 번호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도 회원 가입 가능하시니까 네 여기 한번 이렇게 잘 보시고 읽어보시고요 네 회원 가입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익 극대화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 광고는 잠깐만 보여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네이버 잘 관리해 주세요 너무 또 쉽게 내동매매 하지 마시고 일일비 하지 마시고 좀 긴 안목으로 보시면 여러분 충분하게 수익 많이 내실 수 있는 종목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1월의 첫날이었는데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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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